1. 능률 김성곤 2과 Part 2 지난번에 로사팍의 차분한 표정과 사나운 Furious 백인 드라이버에 대응하는 장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있는 The Situation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로사팍의 차분한 대응이 감명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일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사회형식 동서라서 목적어가 O1, O2, 목적어가 두 개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Soon after, 곧, her quiet resistance came together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그녀의 차분한 조항이 함께했습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Martin Luther King Jr.의 연설과 함께했습니다. When 5,000 people assembled at a rally 랠리에 여기서 랠리는 집회겠죠. Demonstration 같은 의미입니다. 랠리에 모였을 때 To support Parks' Act of Courage 컴마 컴마 하면 삽입입니다. 삽입입니다. 조금 지나치셔도 되는데 로사 파크스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King made a speech to the crowd King이 대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Extrovert이었어요. 확신에 차있는 사교적이고 사교적인 Good at motivating people 사람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뛰어나죠. There comes a time 때가 올 겁니다. 때 어떤 때 When People get rid of being trampled 짓밟히는데 지겨워하는 짓밟히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He told them 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There comes a time 시간이 올 거예요. 어떤 때 People get tired of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Sunlight Sunlight에서 Being pushed 쫓겨나는 것 밀려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때 지겨워하는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제 일어서자는 얘기겠죠. King was an Amazing 놀라운 연설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연설은 그의 말은 Filled The people 사람들을 채웠어요. 뭘로? Pride and Hope 자부심과 희망으로 채웠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He then praised Park's bravery 그는 당연히 여기 Martin Luther King Jr. 겠죠. Rosa Park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Hugged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She stood silently 그녀 Rosa Park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Introvert Her mere presence 형용사입니다. mere 단순한 simple simple 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단순한 존재 그녀가 거의 거기에 그냥 그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was enough 충분했어요. 뭐하기에? To strengthen the crowd 군중에게 군중을 강하게 만드는데 충분했다는 얘기죠. Martin Luther King 은 Motivating 하는 연설로서 대중을 Inspire 하면 Rosa Park은 반대로 가만히 서 있음으로써 대중을 대중에게 힘을 불러 불러 일으켜 주는 겁니다. Introvert 와 Extrovert 의 차이죠. Rosa Park Act and Martin Luther King Junior Speech Inspired Mungo Mary's Black Community 로사 Park의 행동과 Martin Luther King Junior의 연설이 Mungo Mary의 Black Community 흑인 사회를 영감을 불러 이렇게 넣어줬죠. 자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To Boycott 하도록 The Bosses 그 버스들을 A Crucial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앞에 있는 거하고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Crucial Turning Points 전환점 이었죠.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시민권을 위한 투쟁 에서 Struggle 투쟁 입니다. The Boycott lasted for 381 days 1년이 365일 이죠. 1년이 넘게 지속 됐어요. 그 1년이 넘게 지속 되는 동안 흑인 사회에서 버스가 잘 운행되지 보이컷 한다는 얘기는 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부 한다는 얘기에요. 이용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편을 참고 견뎌냈다는 얘기죠.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모두에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eventually the buses were integrated 통합 됐다는 얘기죠. 버스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divided 됐었죠. 지난번에 보였죠. 그 divided 의 반대말 integrate 통합 됐다는 얘기입니다. 블랙 구역 존 하고 white 존 하고 통합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 의 로사하고 마틴 로우터 킹 주니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협동이 파트너 십 성취 했는지 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성취 했는지 이것은 뭘까요? 버스가 통합 됐다는 얘기죠. 차별이 철폐됐다는 얘기예요.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여기 주어는 speaker 입니다. 스피커가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만약에 그의 좌석을 버스에서 그의 좌석을 양보 하기를 거절한 powerful speaker 라면 extrovert 라면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주변이 과거니까 옛날 일 옛날에 이전 일을 회상할 때 would have pp 쓰셔야 됩니다.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extrovert 였다면요. 유사하게 로사 파크 could not have excited could not 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집회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거에요. 로사 파크는 introvert 죠. introvert 마틴 루이터 킹 extrovert 처럼 군중을 흥분시키는데 자질이 있진 않죠.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로 when they're extroverted and extroverted trade 그들의 내면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외향적인 성향이 we're combined 결합됐을 때 하지만 여기에 붙여넣는 게 더 정확하죠. 꺾고 했을 땐 효과가 없지만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his charisma 마틴 루이터 킹의 charisma extroverted charisma attract attention 뒤에 목저가 남아있다고요. 주목을 attract 끌었습니다. 누구에게 끌었냐면 그녀의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다가 끌었습니다. 주목을 자기한테 주목을 끈 게 아니에요. 그녀의 용기에다가 사람의 주목을 갖다 넣었다는 얘기 있죠. 결국에는 in the end finally eventually this partnership 두 사람의 introverts와 extroverts의 partnership이 had huge impact on society 사회에 엄청난 huge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과의 두 번째 부분은 마틴 루이터 킹과 로사 파크스의 partnership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partnership 세 번째 부분에서 들어오겠습니다. Porque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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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